여기서 어쩐지 또 할거에요. 여기서 어쩐지 또 할거에요. 3초 1, 2, 3, 2 1, 2, 3, 2 안녕하세요. 한국여자 소연입니다. 기우미들, 오늘은 제가 5분안에 예뻐지는 방법 얼굴 라인 두귀들 싹 빠지는 마사지 알려드릴게요. 이 동작을 하려면 우선 제일 첫번째 클렌징, 깨끗한 상태에서 해주셔야 되요. 두번째는 스킨케어를 바르고 마사지를 할거에요. 정말정말 간단한거니까 매일 자기전에 스킨케어 바르면서 5분정도만 투자해보세요. 진짜 일주일만해도 피부가 완전 보이실거에요. 그 다음에는 저만 믿고 5분 투자하는걸로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클렌징을 한 상태잖아요. 기초로 바를거에요. 바이코스토네입니다. 아로마테라피하는거 같아요. 이렇게 흡수를 씹어줘요. 쫀쫀하니 잘 흡수가 됐습니다. 세럼, 세럼을 발라줄게요. 바이코스 제품, 이제 한국에서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스토팜에 바이코스 스킨케어 검색하시면 됩니다. 굳이 바이코스 제품 아니더라도 집에 이렇게 세럼이란 톤을 있는걸로 바르시고 어사지 따라 하시면 돼요. 목에도 스킨케어 무조건 발라주셔야 돼요. 자 이 동작을 5분 동안 하면 피부, 처짐, 방지, 얼굴 라인이 예뻐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얼굴이 탄력도 생겨요. 그럼 노화가 확실히 늦춰지겠죠? 혈액순환 잘 되면 트러블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순서는 목, 쇄골, 이마, 눈, 팔자, 광대, 입, 마지막, 스트레트 이 순서대로 갈겁니다. 목을 우선 풀어줄게요. 모든 마사지가 여기 림프부터 풀어주셔야 돼요. 목부터 림프선을 풀어주셔야지 얼굴 이렇게 마사지해도 이렇게 순환이 잘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목 뒤부터 해볼게요. 목 뒤 왼쪽 3번, 오른쪽 3번 두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여부를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쓸어주시고 내려주세요. 여기가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레기통을 3번 그리고 쇠골을 풀어줄게요. 하나, 둘, 셋, 세 번 이렇게 목을 잡아주세요. 3초 음 3초 꼭 눌러주세요. 3초 어 너무 시원해. 이번에는 이마를 해보겠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위아래 이쪽도 그리고 가위 손으로 인썹을 꼬집어 줄게요. 인썹 앞부분 중간 끝 세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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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그리고 관자를 꼭 밀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눈 마사지를 해 볼게요. 피로한 눈 개선, 눈가 중 개선 그 일을 해줄게요. 그리고 눈 앞에, 눈 끝에 힘을 조금 주고 위로 하나, 둘, 셋 중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밑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원을 그려줄게요. 이제 세 번 반대로 그리고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3천 가량으로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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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다크서클이 더 좋아요. 가로고 살살, 살살 세 번 넣고 세 번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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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감자를 꾹 눌러주세요. 자, 이번에는 팔자를 해 볼게요. 팔자 정말 개선되니까 이 방법도 꼭 해주세요. 양 검지로 콧망울 옆에 꾹 누르기 5초 위로 이렇게 팔자 주름을 잡아요. 그리고 이렇게 원을 다섯 번, 다섯 번 해줄게요. 그리고 팔자를 사선으로 이렇게 끌어서 올릴게요. 하나, 관자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관자 눌러주고 관자 눌러주고 세 번 해줄게요. 볼에 바람넣기 세 번, 세 번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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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음 이렇게 하면은 팔자 이렇게 꺼진 부분이 안에 바람을 넣음으로써 불어오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통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부분을 세 번, 세 번, 세 번 정도 들어 올려줄게요. 이렇게 잡고 누르고 올려. 잡고 누르고 올려. 잡고 누르고 올려. 한 번. 으흠. 그리고 세 젓가락을 이용해서 볼 쪽도 이렇게 해줍니다. 전체적으로. 좀 시원해요. 전체적으로 위, 밑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아서 쓰레기통으로 보내줍니다. 이번에는 턱을 해볼게요. 그 위로 이 턱선들 있잖아, 뼈. 잡히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서 엉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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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흠흠. 둘. 하나. 하나. 하고 리앰프로 갑니다. 그리고 진짜 시원한 부분. 여기 귀 뒤에 여기 이렇게 만지면은 확 파여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이거를 꾹 누르면은 목이 간직간직거려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꼬리. 왜냐면은 탄력이 처지면서 여기가 지탱하는 게 이렇게 내려가서 나이가 되면은 보시면은 하간부터 늙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잡아줘야 돼. 전체 근육 처짐 방지입니다. 살짝 웃고 검지로 여기 입술 끝 라인을 꾹 눌러주세요. 으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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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한 상태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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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려요. 세 번 정도. 음. 그리고 하나. 턱 라인 쪽이 더 갸름해지고 싶으신 분들은 주먹을 쥐고.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귀를 눌러주세요. 꾹. 다섯 번. 하나. 음. 음. 그리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꾹. 누르고. 그리고 이거는 얼굴 안면 근육 운동이라고 해야되나. 이 동작이 되게 못생겨질 수 있고 약간 좀 그래요. 혓바닥을 밑으로 아예 빼요. 그리고 눈을 올려. 이렇게요. 5초에서 10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딱 자기 전에. 확실히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지. 혈색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런 라인 자체도 예뻐져요.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느끼는 게. 이렇게 표정을 지을 때 좀 더 편하게 지어진다는 느낌? 자 그러면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도 기대하시려면 구독, 알림 설정 해주셔야 되겠죠?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